타다 자 열양중학교 교사 미스터리 이대용 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번 학기에 거꾸로 수업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리딩 파트는 지금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올리고 있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게 지금 책을 읽는 거잖아요 영어도 글을 읽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여러분이 책을 읽듯이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읽어보고 나서 그 뒤에 아는 것 모르는 것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제 강의를 통해서 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체 듣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글을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읽고 전체 듣기라든지 해보세요 먼저 들어볼까요 예수님과 수승이의 소미의 학교의 학부는 오늘 발견한 것 입니다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основ하는 자들의 마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ros을 만난 수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같이 공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승이의 학교에서 수 SDUs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은 수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He sometimes brings cookies to class and gives them to us. I ate his chocolate cookies yesterday. They were great! Minjun has been the captain of our basketball team since March. He is very fast, and nobody can stop him. Last week, his three-pointer at the end of the game shocked everyone. Yenna drew a picture of me. It really looks like me. She is so talented. I was sick and missed classes last week. I needed somebody's notebook. At that time, Sumi kindly showed me her notebook. And you know what? She often cleans the blackboard in our class. How nice! When Sumi saw the memo about her, she was touched. She did not think anybody would notice those little things. It was a nice surprise. Thanks to the tree, the students got to know each other better. The tree is their treasure. It is a happy tree. The happy tree in my class. The happy tree. 그들이 어디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수미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are doing 뭐를 하고 있어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 연지 뭐를 하고 있어요. Something special 특별한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어떤 것 Something special 뒤에서 수식을 해줘요. 특별한 어떤 것 그들은 우리 현재 원래 배웠죠? 방금 끝마친 상태에요. 방금 끝마친 상태에요. 무엇을? Making a special tree 특별한 나무 만들기를 만들기를 끝마친 상태에요. It has many kinds of fruits 많은 종류의 많은 종류의 fruit이 거기에 있대요. 열매가 있대요. They are students memos. 그것은 students의 학생들의 메모들이에요. 뭐라고 적혀있나 볼까요? Each student 각각의 student가 집어요 집어요 빅 집었어요 Another student's name 다른 친구의 이름을 집었대요. And wrote 그리고 썼습니다. Something nice 좋은 어떤 것을 썼대요. 무엇에 대해서 그녀 또는 그에 대해서 좋은 것을 썼대요. 뭘 좋은 것을 썼는지 궁금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지오는 뭐 이런 거 좋은 걸 썼나봐요. 지오는 뭐 뭐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무엇을 맛있는 쿠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는 때때로 가져옵니다. bring 가져옵니다. 무엇을 He sometimes brings cookies to class and gives them to us. 음 그렇대요. 쿠키를 가져온대요. 누구에게 가져올까요? 클래스에 가져온대요. 그리고 줍니다. 그것들을 줍니다. 누구에게? 우리 에게 어떤 형태인지 알겠죠? 줍니다. 그것들을 우리 에게 나는 먹었대요. 그의 초콜릿 케이크를 어제 어 그것들은 겁나 맛있었나봐요. They were great. 민준 민준은 아 여기 어려운 게 나왔네. 우리 문법 시간에 요거 했었죠. has been 똑같이 이것도 have 플러스 pp 형태인 거예요. b는 뭐의 pp죠? b는 비동사의 pp 형태예요. 아 이거는 뭐 문법 시간에 다 했을 테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뭐뭐인 상태였어요. 뭐인 상태였을까요? captain of our football team 우리 배스킷 아 배스킷볼 팀 배스킷볼 팀의 캡틴인 상태 입니다. 뭐뭐인 상태 입니다. 언제 이래로 제니어리 제니어리 페이브릿 멀치 3월 이래로 이래로 라는 뜻이죠. since가 he is very fast 겁나 빠르고 nobody 아무도 can't stop him 그를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긴 안 어렵고 last week 지난주에 그의 3포인터 3포인터 그의 3포인터 3점 슛이래요. 그의 3점 슛 정말 중요하지 않은 단어죠. 언제 at the end of the game 마지막 게임의 끝에 게임의 끝에 at the end of the game 게임의 끝에 여기까지가 주어져 얘가 샤크 했어요. 자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충격을 주다 라는 동사예요. 누구를 모두를 그의 3점짜리 슛은 충격을 줬습니다. 모두에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볼까요? 이름이 뭡니까? 예나 예나는 draw 했어요. draw 그렸습니다. 과거 형태죠. picture of me 내 그림을 그렸대요. It really looks like me 그것은 정말로 나와 비슷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그녀는 so talented 겁나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재능이 있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재능이 있는 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괜찮아요. I was sick. 나는 아프고 미스 했대요. 놓쳤습니다. 무엇을 놓쳤어요? 수업을 놓쳤어요. 지난 난 주에 나는 필요로 했어요. somebody의 노트북을 누군가의 공책을 필요로 했어요. at that time 아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그때 당시에 그때 이란 표현이요. 그때 그때 딱 그 시간에 수미가 kindly 친절하게 보여줬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그녀의 노트북을 그리고 you know what 아 you know what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그거 아니 따라해보세요. you know what 그거 아니 you know what 그거 아니 그냥 이렇게 그냥 익혀주세요. you know what 그거 아니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녀는 종종 깨끗하게 만든대요. 무엇을 칠판을 우리 클래스에 how nice 얼마나 멋진 것인가 뭐 이렇게 감탄을 했네요. 자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입니다. when 뭐뭐 할 때죠. when 이 녀석들을 다 묶어줘요. 다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할 때 수미가 수미가 메모를 봤을 때 그녀에 대해서 봤을 때 봤을 때 이게 한 덩어리에요. 한 덩어리 그녀는 터치드 되었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터치드는 감동 받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그녀는 하지 않았대요. 뭐라고 think 하지 않았대요. 누구도 notice those little things 그 작은 것들을 의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notice 는 알아채다 라는 의미입니다. 알아채다 알아채다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누구도 그 작은 것들을 의식하지 않으리라고 작은 것들은 뭐 노트 그런 거겠죠. it was a nice surprise 그것은 멋진 놀라움 이었어요. 겁나 놀랐대요. thanks to the tree 아 thanks to 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thanks to 명사 무엇뭇 덕분에 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the students 나무 덕분에 학생들은 got to know each other get to 동사 네요. get to 동사 의미는 동사 하게 되다 입니다. 동사 하게 되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럼 큰 의미 차이는 없어요.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each other 서로를 더 잘 그래서 학생들은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the tree is our treasure. 그 나무는 우리의 그들의 뭐였어요? 보물이었어요. it's a happy tree 입니다. 도대체 happy tree 누가 만든거죠? 음 수민의 학급에 무슨 happy tree 만들어놨더니 애들이 막 재밌게 요딴 짓을 했다는 내용이었네요. 자 여러분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됐겠죠? 네. 자 요걸 보세요. 현재 완료가 정말 중요한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완료라는 형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단순화해서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시간 했듯이 동사가 have plus pp 형태일 때 해석을 어떻게 한다? 동사한 상태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민주는 captain of the basketball team 된 상태이다. 3월 이래로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재 원료랑 같이 나오는 게 just already yes 같이 나와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he has just arrived 그는 이제 막 도착 했습니다. he has already left 그녀는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he hasn't arrived yet 그녀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딴 식으로 여러분이 문법책 같은 거를 보시면 뭐 뭐 뭐 아 이게 참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근데 현재 원료는 뭐뭐인 뭐뭐한 상태다.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만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도 배우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수업시간에 활동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바이바이